안녕하세요. 앱톡입니다. 요즘 날씨에 주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?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에 생생한 기생청을 한번 세워보세요. 바로 애니메이티드 웨더라는 앱인데요. 보기만 해도 밖에 날씨가 보이는 듯한 그래픽을 자랑합니다.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볼 수 있어요. 점심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달이 뜹니다. 왼편에 보시면 그때그때 온도도 다르게 변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위아래 탭을 이용하시면요. 더욱더 자세한 일기예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비율 확률, 풍향, 풍량, 해 뜨고 지는 시간, 사회선의 강도 등을 알 수 있고요. 그리고 맑음 흐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뜻한 햇빛, 뽀송뽀송한 날씨 등의 감성적인 멘트도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도시도 바꿀 수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서울에서 런던으로 바꿨더니 날씨가 금방 변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? 메뉴를 이용해서 효과 보기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? 효과를 보면요. 더욱더 화려한 애니메이션으로 날씨를 눈으로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. 아, 지금 런던 이런 날씨구나 라는 느낌이 팍 오시죠? 그 외에도 배경을 호수나 숲, 우주 등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. 다양한 배경으로 여러분의 날씨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간단히 홈스크린에 위셋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. 오늘 날씨, 그리고 내일 날씨, 모레 날씨 하나하나 선택이 다 가능해요. 난 항상 모레 날씨를 항상 궁금하다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레 날씨 위셋을 지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 보통 오늘의 날씨가 궁금하시죠? 여러분 절대 애니메이티드 웨저를 다운받아서 손해볼 일 없으실 것 같아요. 정말 강력 추천드리니까요. 한 번쯤 써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지금까지 웹톡의 염생이었습니다.